음악 아이들 여름방학 맞이해서 놀러왔어요 아이하고 함께 추억도 쌓고 싶고 여러가지 좋은 체험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군의군 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은 우리 선조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2015년부터 재현한 민속체험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옛 선조들의 여름놀이인 해나운 물총놀이 또 활소기 스바이블 같은 프로그램들이 매시간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살아온 이야기 마을에서 옛 선조들의 여름나기를 체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을을 다니시면서 저희가 이제 숨겨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어디 어디 가야 돼 나 못 가야 돼 없어 나 찾았어 못 찾았네 아 왔다 찾았다 민이 하트 그리실껏 구입 안아 나도 하트 그려오는 IRS unbelievable Rain and jumped 2번 어딨느냐? 아이고 더운데 저랑 같이 게임으로 내기 한 판 하시기 어떻습니까? 내기? 내기는 곤장맞기 고고씨를 잘 날린 것 같아 우리 학생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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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제일 잘 날린 것 같구나 이리 오시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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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발로 뻥! 2번! 2번! 야 잘했어! 먼저 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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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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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더운데 이렇게 물을 맞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과 함께하니까 아이들이 자주자주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어린아이랑 왔는데 코로나로 즐길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전통문화 체험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재혼eri 3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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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